오후 4시쯤 맞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깼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 시술을 시작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식은땀이 너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술을 중단하고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가 아프고 3차 모더나 2차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상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게 정말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백신 맞고 나서 멀쩡한 사람들은 아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맞아보면 전신 증상이 심한 분들은 20대 여자분들이세요. 충북대병원은 권역 거점 병원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우리 20대 젊은 간호사들이었어요. 맞고 나면 막 그 다음날 거의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저같이 아재들은 색색하게 돌아다니면서 팔만 소만 퍼 뭐 이러고 다녔죠. 근데 저도 2차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이제 백신의 반응이 12시간부터 48시간에 많이 전신 증상이 생기는데 오후 4시쯤 맞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깼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기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제가 잘못했죠. 달리기를 나갔죠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 이제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막 식은땀이 너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술을 중단하고 타이레놀을 먹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했어요. 타이레놀을 먹고 나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1차하고 2차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전신 반응은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전신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mRNA 백신에서 mRNA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걸 만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간 왕관처럼 생긴 삐죽삐죽한 거. 이거를 많이 만들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인 B셀에다가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야 너 이거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가 그게 증강되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 게 따지면 면역에 연관되어 있는 심근염 같은 게 1차 때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많이 생겼잖아요. 그 1차 때 생겼을 때 2차를 맞추느냐. 대부분 맞지 않게 되죠. 그거를 누가 맞겠어요. 그 생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가 없을 수 있겠죠.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그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될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시골에 있는 시골 심장의사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요.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만드는 바탕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렇게 따지면 다들 무서워하세요. 기저질환이 있는데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외래 50명 중에 40명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는 기저질환에만 들어도 화들짝.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눈이 동그러지셔서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연세가 많고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심근경색증이 있었고 심부전이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리고요. 코로나에 더 잘 걸리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 위중증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75세 이상이세요. 전부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제 방에 들어오시는 심혈관계 질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심장질환이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백신에 이상반응이 생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잘 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중증화되어서 중환자실로 가시거나 인공옥기를 다시거나 에크모를 다시거나 사망하시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우리 정부가 처음 백신 접종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백신 접종 그룹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요양원에 계시고 그리고 재활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변세 많으신 분들이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지만 환자를 돌봐야 되는 의료진한테 먼저 접종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고 그리고 젊은 의료진들이 그분들한테 병을 옮겼을 때 그분들이 친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하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중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꼭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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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